미국 시간으로 오늘 끝나는 공화당 전당대회와 함께 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중국의 3중 전회가 폐막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린 것처럼 결국 경기와 증시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잠시 거론해 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죠. 국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알아보시죠. 한국경기신문 한상춘 논서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제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끝나고요. 또 중국의 3중 전회는 폐막을 했죠. 공화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습으로 점철된 대회였다 이런 평가들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3중 전회 어제 끝났죠. 저희가 이 시간대로 일부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강력하게 증시라든가 경기부양청이 나올 것이다. 중국 증시가 좋을 것이다. 그런데 1인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렇죠. 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는 그래서 단기적인 증시부양이라든가 경기부양은 안 나올 것이다. 역시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마침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이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자체에서는 대관식이다. 이런 얘기도 했을까요?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어데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공정한 보도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중을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마가의 날이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을 부유하게 그리고 미국을 더 안전하게 미국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해서 오늘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락연설이 관심이 되는데요. 어제 벤슨의 부통령 수락연설은 예상대로 중국을 아주 적으로 하고 무임승차는 그것이 안보든 경제든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안보의 무임승차 한국. 그다음에 경제의 미니스차 중국. 대만으로. 대만. 대만과 중국을 한국으로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수락연설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벤슨의 수락연설에서 어제 아침에 전해지고 수락연설이 나중에 진행됐거든요. 그대로 나오는데요. 트럼프의 수락연설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적으로 더 강조해서 사실 그러한 벤슨의 얘기를 더 이렇게 확실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끝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워싱턴의 정치 평론에서 가장 정평이 있는 포니네코라든가 분석해보면 역시 이번에는 피스보다도 주라이소프라시가 상징인물인 제이디 벤슨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부통령으로 후병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 피스불 개그에서 공화당의 색채라든가 트럼프의 색채는 어제 벤슨의 수락연설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시간에 진단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더 강화되는 이런 쪽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시 된다.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죠. 이렇게 요약해드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역해리 트레이드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라고 지칭을 하죠. 바이든 후보의 자진 사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대세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분 긴장감 속에 바이든의 대리인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원래 사실 민주당에서 보면 최적의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고령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발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보다도 더 적합한 인물을 내세워야 되지 않나. 이제 본래의 색채를 찾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세를 대비해서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어제 우리가 현지에 통해서 이 내용이 아마 어제 AI라든가 반드시의 쇼크만 없었다면 제가 이것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얘기에서 일제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오하마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페러시이라든가 슈거라든가 이런 민주당과 공화당.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들이죠. 이런 측정에서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사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세를. 국내 언론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어데프다 얘기하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대세를. 이게 피습에 따른 반사익 성격이 강화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세를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입장이라든가 공화당 내에서 당원 입장에서는 최선책이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피습 이전에는 미 국민들 사이에 최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최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차선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어데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변수가 많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세를는 미 국민의 입장이라든가 전통적인 공화당으로도 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변수가 있으면 대세를 하는 대로 굳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역사를 보면 직전 어린 선거 11월달 직전 어린 여러 가지 FB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억덕을 서프라이즈가 되고 본인 자리인 트럼프도 1기 때에는 사실 그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지가다가 막판에 10월 27일 날, 2026년 10월 27일 날 FB 사건 때문에 사실 뒤집어서 본인도 억덕을 서프라이즈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으로 적합한 인물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변수가 있는 것이 선거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선거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5대 5대 푸라는 관점에서 경제정책이라든가 뭐든지 모르고 가면 사실은 우리 국익적 측면에서 뭐가 도움될까? 만약에 사실 지금은 집권이 미국에서는 바이든이거든요. 그리고 대선까지 내년 1월까지 국익을 재수석해서 증대시켜야 됩니다. 증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물론 현재 분위기가 거의 우세하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신중을 기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다양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분위기나 판세 흐름 자체는 트럼프 후보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의 재집권 시대가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국제금융시장 가운데 외환시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스트롱 달러 정책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을 피스블릭 기회에서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사흘 동안 보여주고 마지막에 수락연설에서도 보여주겠습니다. 공화당 섹시의 스트롱 아메리카, 미국의 국익이죠. 스트롱 달러,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역사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화당 집권 시절과 민주당 집권 시절에 달러 강세 체제가 실제로 공화당에서는 강화되고 민주당이 약화됐을까 하는 측면은 공화당 집권 시절에는 대체로 달러 정심의 브레튼 우주 체제가 상당히 공고화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킹스턴 체제 이후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약화되는, 달러 위상이 약화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1.0 시대, 집권 1기에는 어땠을까? 자막에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익을 반영하는 최우선인데요. 미 국익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니까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의 위상이거든요. 절대 이상이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상대적인 국제 위기의 국익을 반영하는 것이 역시 화폐의 교환비일 측면에서 달러 가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국민의 정권사의 일부 가서 트럼프 집권 시절에는 달러 약세를 추진할 것이다. 보고서가 나와서 시청자분이 문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집권 1기에 한번 달러 인덱스 가지고 달러 가치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역시 확실하게 1기 때도 트럼프에서는 1기 때도 달러 강세 체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집권 2기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는 금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을 차지했던 오바마 집권 2기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죠. 1월 20일 동일하고 여기에 달러 인덱스는 85였습니다. 트럼프 1기 때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 되겠죠. 95입니다. 확실하게 사실 평균적에서는 달러 강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집권 2기에 1배에서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1.0 시대를 반성을 계기로 해서 더욱 공고한다. 더욱이 필습 사태를 해서 공화당 색채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 색채를 더 공고한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상은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의 이상이 떨어지면 과연 트럼프의 이상이 보장받을 거야. 미국의 국익을 증대한다는 데 달러가 약세되면 미국의 국익을 보장받을까. 물론 국익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익은 절대의 이상이나 상대의 이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2기 때도 달러 강세 체제, 공화당 색채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일각의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친기업 정책들을 많이 표방했기 때문에 그래도 트럼프 재집권 시대 환율 정책 자체가 달러 약세를 이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모든 정책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친기업 정책만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 시대에 친기업 정책도 한다. 친기업하고 친월거하고 친중시 정책을 한다.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럼 기업을 중시한다. 그래서 기업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기업에 중시하는 정책에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세제 정책이 아닌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아스토르 레퍼 교수를 지금은 다이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근에 유력화가 이렇게 거론되는 감세를 통해서 레이고노믹스를 다시 2.0 시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중에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다. 소속세는 국민에게 해당되니까 소속세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증세를 추구한다는 법인세 증을 하는 바이넬트에 비해서 법인세를 감소를 한다. 그럼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를 통해서 기업을 더 응모해준다. 문제는 트럼프가 집권 2기에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할까. 그렇지는 않죠. J.D. 잔슨이 확실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중국을 해서 그다음에 빅데이크 업종은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때려야겠다. 이게 오늘 어제는 그 표현을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해서 우리 김치연 PD 요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냥 손질한다 정도로 했습니다. 원래는 J.D. 벤슨은 때려잡는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아주 극진적인 성향으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어제 나왔습니다.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환상출에 붙였다. 이게 전부 뭐냐. 환상증권이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증권사에 고객의 자산을 위해서 돈을 빌렸다. 그게 오너의 것이냐. 자기가 황제 역할을 할 것이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능을 해야죠. 사회적 기능을 해야죠. 이게 어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이 있기에 친기업 정책은 용도별로 내지는 기업의 성격을 차별화되는 그래야 국민의 화합과 도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권이기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 정책이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지금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달러 약세를 만약에 추구한다면 트럼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트럼플레이션 가다 다 우려되죠. 이 트럼프 대선에 출발해서 정강정책에서 출발이 바이든 정부가 물가를 잡는 데 실패했다. 하는 데서 트럼프 노믹스의 2.0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물가 잡게 실패했다. 이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뭐냐. 중국에서는 페드에 대해서 노골적 불만을 냈고 파월에 대해서는 인기를 보장받으려면 대선 이전에 조기금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선 이후에 허드려도 대선 이후에 해라. 트럼프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분명히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금리를 가져가려면 내가 대선 이후에 내가 트럼프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때 금리라도 좀 단행해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가 잡게 실패했다고 비판한 상태에서 본인이 집권 2위의 정강정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인플레 투성이죠. 그래서 트럼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만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만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 재정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원피스 지휘기 차원에서 IRF 폐지에 공급망 보조에서 공급의 인플레 요인을 증대시키는 되는 거죠. 이런 측면죠. 그러면 재정 사이드, 공급 사이드 이런 측면에서 전부 인플레 트럼프를 추진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의 그 보고대로 달러 약세를 추진한다. 그럼 달러 약세는 수입 물가가 증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레이션이, 바이든 정부가 물가 잡게 실패했다 하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이익의 정강정책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레이션이 더 과중되는데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추구해 수입 물가 상승해 트럼프레이션이 더 심화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잡는다면 나중에 가서 집권 이익의 트럼프 정책의 최대 실수는 뭐가 될까? 본인이 출발했을 때 바이든 정부의 물가 잡게 실패했다는 부분에서 4년 후에는 본인이 물가 잡게 실패해서 최대 실수가 되는 거죠. 치욕이죠. 치욕. 이런 거를 가지고 달러 약세가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트럼프레이션을 어떻게 잡을까?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달러 약세보다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를 추진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확실히 트럼프의 정강정책은 또 트럼프의 야심이라든가 제이디벤스의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접근하려면 분명히 뭐냐. 재정은 아주 방만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란 걸 한번 쓰면 밑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다운웃 위지오트. 재정에서 보면 제가 만든 영화관 하반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은 뭐냐. 아무리 쓰면 복지라든가 쓰면 줄이면 안 됩니다. 이게 표심이 떨어집니다. 이게 하반경직성을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집권 1기 때 빈내서 쓰자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집권이 빈내서 쓰자. 이게 현대통화론자의 주장이거든요.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빈내서 쓰자. 재정 부분에서는 긴축을 통해서 인프라 잡기 어렵습니다. 물가를 잡는다면 역시 페드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페드의 책임에서 물가를 잡은다면 금리 인상해야죠. 그런데 트럼프 자신은 대선 이전에 바이든의 유리였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에 반대하지만 본인이 집권할 때는 금리 인하를 하려는 얘기 아닙니까? 금리 인하를. 그래서 금리 인상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수입 물가를 잡아야죠. 유일하게 수입 물가를 잡아야죠. 그러면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해야죠. 그래서 달러 강세 정책과 함께 중국이라든가 고관세 때려 물량으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우회 수출하는 것 들어와 원산지 균형 때려. 멕시코의 펜스를 지금 12m로 1기 떼하는데 22m 늘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m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망이로 해서 수입 물가 관리를 해서 물가를 잡겠다. 트럼프 레이셔널을 잡겠다.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 2기 때 달러 약세를 추진해 1기 때도 오바마 정권 2기 때 달러 인덱스가 85에서 평균적으로 95까지 가서 실제로 스트롱 달러 정책에 맞는 달러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집권 2기 때는 지금의 트럼프의 야심이라든가 제이디 벤슴의 희망사항을 하려면 굉장히 뭐냐.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프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달러 강세 정책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달러 약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강세 정책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청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달러 강세 정책은 투 트랙 스트레치즈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의 무역 적자를 많이 발생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수입 물가 상승하는 국가에서는 달러 강세 정책. 그러지. 사실 뭐냐. 그 국가에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수입 물가를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무역 적자라든가 수입 물가 상승이 사실 뭐냐. 그렇게 큰 원인이 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한다.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원적 정책을 간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수입 물가를 확대시키는 국가가 어딜 것이냐. 1990년대에는 일본이 되겠죠. 지금은 중국이 되겠죠. 중국 때려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이드벤슨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수락 연설에서는 중국 때려잡는다. 트럼프다 더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임 신청은 안 하겠다. 있을 수가 없다.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구성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강세 정책.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구성 비중에서 구성 비중이 높은 유럽 통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라든가 확대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가 적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는 뭐냐. 사실 달러 야세 정책.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 정책이에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서 유럽의 구성 통화가 뭐냐. 70%죠. 그러면 뭐냐. 달러 인덱스는 낮게 되겠죠. 그 낮게 되는 수준에서도 보여드려도 집권 1기 때는 오바마 정부의 2기 때 인덱스 평균 85에서 1기 때 95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의 구성의 어떤 착시현상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의 달러 정책 이미 1990년대에도 당시에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당시 클린튼 정부의 달러 정책을 복원시켰다는 데서 민주당 측에서의 반대도 꽤나 적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1990년대 민주당 정부죠. 빌클린천 정부. 그때 환율의 주무부서는 패드가 아니라 재무부죠. 재무부의 루빈 독트린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무역적자라든가 수입 물가 상승은 일본이었죠. 충북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냐. 그때 일본의 N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시키는 달러 강세 정책을 친 게 루빈 독트린이다. 그래서 1995년 N달러 환율이 79엔에서 90년대 말에는 148엔까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고성장하에도 물가가 안정되는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빌클린턴 프레이션을 잡는 데 일조를 했죠. 똑같은 각도에서 지금은 중국이 사실 무역적자의 주범이고 수입 물가 상승의 주범이니까 여기에 타겟팅을 맞추는 거죠. 타겟팅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달러 강세 정책, 아시아 국가의 통화의 강세 정책을 치우면 인덱스는 유럽에 대해서는 달러 양세 정책을 치우니까 사실 인덱스는 올라가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2기 때 정강정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봐서 사실상 뭐냐 이런 것을 시청자분들에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재산자 입장에서 한번 오늘 시청자분이 문의하셨습니다. 그 보고서 때문에 언론에서 그 보고서 내용을 해서 트럼프 2기 때는 달러 야세 정책을 치워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 정책이고 트럼프레이션을 우려되면 달러 강세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시청자분도 궁금하시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김챔PD의 이렇게 시청자 문의가 우선이다. 그래서 답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상춘 논쇄 회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